국주관 특설무대에서 아파트를 열어라 시즌3 쇼 타이어 웰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멋진 무대를 선사해 주실 분은 누구죠? 네 신곡 국제시장으로 인사드리는 경영학 박사 가수 1호입니다 박민씨 그윽한 음색 영상강의 김진우씨 그리고요? 네 구성진 음색의 소리자죠? 네 사랑이더라의 성찬 아시나요의 김지원씨가 차례로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박민씨부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시오 시원한 파도소리 저희도 나를 부르는 주어 함께 살아있는 국제시장에 그 사람 찾아다 또 앉네 우외로운 밤을 내줄 땐 지났던 색소폰 소리 슬기선 타락 걸었던 약속 지키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지 오세요 나 여기 기다릴게요 갈매기도 참 익은 꽃은 시작으로 그 꽃집 앞에 취해서 삶의 울음소리 오늘도 나를 부르는데 저기 살아있는 국제시장 그 사람을 찾아가고 왔는데 우외로운 밤을 내줄 땐 지났던 색소폰 소리 슬기선 타락 걸었던 약속 지키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지 오세요 나 여기 기다릴게요 갈매기도 참 익은 꽃은 시작으로 그 꽃집 앞에 취해서 그 꽃집 앞에 취해서 그 꽃집 앞에 취해서